아 이 담은 기촌에서 한 10년 전에 내가 싼 돌담 이에요 이렇게 쭉 붙여 끝까지 한 2m는 조금 안되고 1m는 50정도 된 담인데 이 담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우리 이쪽에 여기 그 엄청난 태풍이 와도 꿈쩍었던 담이 우리 집 뒤에 저 와이 기업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갖다가 딱 헐어서 밑에 마당에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훔쳐가려고 이렇게 담을 지금 헐어내기 시작했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헐어내고요 밑에 담을 이렇게 일어났어요 저 뒤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태풍이 불어도 돌하나 넘어지지 않았던 담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돌을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 저기 돌담 그 막 이런 저기에다가 독을 묻히고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자동차에 독을 묻히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개를 죽이고 그러더니 지금 담을 헐어서 일어났네요 아... 악뚝한 것들이죠